개과 천선한 술주정뱅이 술 취한 남자가 들어와서 집안 물건을 부수고 가족들을 괴롭혔거든요. 아내와 아들은 남자가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고 싶었어요. 엄마, 제가 집안에 있는 술들을 모두 내다 버려야겠어요. 그럼 나는 온 동네 술집을 다니며 술을 팔지 말아달라고 부탁할게. 이렇게 엄마와 아들은 온갖 방법을 다 써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아들은 슬픔에 잠겨서 고민했어요. 그러다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지혜로운 할머니를 찾아가서 여쭤보기로 했죠. 아들은 산속에 살고 있는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계세요? 계십니까? 누구냐, 문은 열려 있으니 들어오거라. 아들은 할머니를 만나자마자 무릎을 꿇고 사정했어요. 할머니, 제발 지혜를 주십시오. 저희 아버지는 하루도 쉬는 날이 없이 술을 마십니다. 아버지의 술값으로 집안에는 남은 것이 없어요. 그뿐 아니라 저와 엄마를 너무 힘들게 해요. 어떻게 하면 아버지가 술을 마시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한참을 생각하던 할머니는 드디어 말을 하기 시작했죠. 한 가지 방법이 있긴 있는데... 어린이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아버지가 술을 마시지만 않게 된다면 무슨 일이든 할게요. 그러자 할머니는 아들에게 삽을 쥐어주었어요. 아들은 삽을 손에 들고 할머니를 보았어요. 그 삽을 가지고 숲으로 계속해서 들어가거라. 계속 걷다 보면 커다란 전나무가 한 그루 보일 게야. 그 나무 밑을 파다 보면 사람의 뼈가 나올 것이야. 그 뼈를 가지고 집에 가서 아버지의 베개 밑에 넣어두거라. 그 뼈는 누구의 뼈입니까? 무슨 사연이 있나요? 한 삼십 년쯤 전에 술주정뱅이 농부가 그 나무에 목을 맺지.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그 주정뱅이를 거기에 묻어주었단다. 아들은 할머니께 감사의 인사를 하고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한참을 걷다 보니 전나무 숲이 나왔어요. 두리번거리며 살펴보았더니 그 중 가장 커다란 나무가 보였죠. 저 나무가 맞는 것 같은데. 주정뱅이의 아들은 나무 밑을 파보았어요. 거기에는 정말 사람의 뼈가 있었어요. 이걸 가지고 어서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집으로 돌아간 아들은 엄마를 불렀어요. 엄마, 이 뼈를 헝겊에 잘 싸주세요. 그리고 아버지의 베개 밑에 넣어주세요. 아내와 아들은 할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저녁이 되자 아버지는 술이 잔뜩 취해서 집으로 돌아왔죠. 그날따라 더 심한 주정을 부렸어요. 온 집안의 물건들을 다 부셔버리고 엄마와 아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보다 못한 이유 사람들이 몰려와서 주정뱅이 아버지를 움직이지 못하게 묶어놓았어요. 묶어놓았으니 더 이상은 괴롭히지 못할 거예요. 저런 사람이랑 어떻게 살아요? 당장 쫓아내세요. 엄마와 아들은 부끄럽고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가고 나자 아버지는 묶인 채로 잠이 들었어요. 밤이 점점 깊어가자 엄마와 아들도 다른 방에서 잠이 들었죠.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더니 창문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 추워? 문이 열려있나? 내 몸은 왜 묶여있는 거야? 찬바람에 잠이 깬 남자는 눈을 떠보았어요. 그런데 자기 옆에 누군가 서 있는 거예요. 누, 누구세요? 당신은 사람이요, 귀신이요? 남자는 무서워서 덜덜 떨었어요. 하지만 묶여있으니까 도망을 갈 수도 없었지요. 나는 숲속 전나무에 목을 메고 죽은 농부요. 나도 당신처럼 매일 술을 먹고 가족들을 괴롭혔지. 그러다 보니 가족들은 모두 떠나고 집안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다네. 당신도 곧 그렇게 될 거요. 남자는 고개를 숙이고 용서를 빌었어요.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약속도 했고요. 당신이 한 말을 꼭 지켜야 할 것이야. 만약 지키지 않는다면 당신도 나처럼 죽게 될 것이고 지옥에서 살게 될 것이야. 남자는 무서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무릎을 꿇고 밤새 용서를 빌다 보니 어느덧 아침이 되었어요. 남자가 고개를 들어보니 귀신은 사라지고 없었어요. 아내와 아들은 무릎을 꿇고 있는 아버지를 보고는 묶여있던 밧줄을 풀어주었어요.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소. 약속하겠소. 남자는 가족들에게 지난밤의 이야기를 모두 해주었어요. 아버지, 우리 그러면 돌아가신 분을 위해 미사를 올려요. 그리고 하느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려요. 아버지는 곧바로 성당에 가겠다며 집을 나갔어요. 아버지가 나가자 아들은 아버지의 베개 밑을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죽은 농부의 뼈를 싸놓았던 헝겊을 펼쳐보았죠. 그런데 헝겊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머니, 농부의 뼈가 어디로 갔을까요? 그러게 말이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이때부터 남자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 술은 입에도 대지 않고 지난 일들을 반성하며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살았어요. 욕심 많은 나무 껍질 옛날 어느 숲속 마을에 커다란 나무가 있었어요. 나무에는 나무 껍질들이 붙어서 살고 있었죠. 그중 욕심 많은 나무 껍질은 나무에 붙어서 살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싫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쓸모도 없어. 평생 이렇게 살다가 바싹 말라버리겠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나무 껍질은 너무 슬펐어요. 어떻게 해야 다르게 살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한참을 생각하던 나무 껍질은 하느님을 찾아갔어요. 하느님, 저는 아무 쓸모도 없는 나무 껍질이에요. 저를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사람이 된다면 일도 하고 다른 사람들도 도우며 살겠어요.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 나무 껍질은 간절하게 하느님께 기도했어요. 하느님은 나무 껍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자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더니 나무 껍질은 사람으로 변하게 됐어요. 내가 정말 사람이 되었네. 팔도 있고 다리도 있어. 나무 껍질은 튼튼한 팔로 자기가 살 집도 짓고 두 다리로 열심히 뛰어다니며 일을 했어요. 얼마 동안은 이렇게 일하면서 사는 것이 즐겁고 행복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먹고 사느라 일만 하는 것이 힘들었어요. 언제까지 일만 하고 살아야 하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겨우 먹고 살기 바쁘고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나무 껍질은 또다시 슬퍼졌어요. 한참을 고민하더니 다시 하느님을 찾아가 보기로 했죠. 하느님 너무 힘들어요. 날마다 쉬지 않고 일을 해도 겨우 밥만 먹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아무리 도와주어도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저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네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사람으로 만들어줬는데도 만족하지 못하느냐. 나무 껍질은 또다시 간청을 했어요. 자기를 부자로 만들어주면 정말 행복하게 살 것 같다면서 큰 부자로 만들어 달라고 기도했죠. 하느님은 이번에도 나무 껍질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나무 껍질은 정말 행복했어요. 이제 난 부자야.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고 커다란 집에 하인들도 저렇게 많으니 부러울 게 없어. 마을 사람들은 부자가 된 나무 껍질에게 굽신거리며 잘 보이려고 했어요. 그렇게 해야 부잣집에서 일도 할 수 있고 도움도 받을 수 있었거든요. 나리, 나리가 계셔서 저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럼요, 나리가 안 계시면 저희는 살 수 없습니다. 나무 껍질은 사람들로부터 대접을 받게 되자 거만해졌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자 부자로 사는 것도 재미가 없어지고 또다시 슬퍼졌죠. 잠시 생각하던 나무 껍질은 다시 하느님을 찾아갔어요. 하느님, 부자로 사니까 마을 사람들이 저를 존경하고 있어요. 하지만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저를 이 나라의 임금님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된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나무 껍질은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느님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나무 껍질을 임금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임금이 된 나무 껍질은 행복했죠. 이제 이 나라 모든 백성이 나를 존경하게 됐구나.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란 말이지. 나라를 다스리며 행복해하던 나무 껍질은 세월이 흐르자 또다시 불만이 생겼어요. 임금보다 더 높은 것은 뭐가 있을까? 임금이 되니 이 나라 사람들이 모두 나를 존경한단 말이야. 다른 나라 사람들도, 아니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나를 존경하게 하고 싶은데. 나무 껍질은 다시 하느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다시 간청을 했죠. 하느님, 덕분에 저는 사람이 되고 부자도 되고 임금도 되었어요. 하지만 행복하지 않아요. 하느님은 나무 껍질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했어요. 임금이 되어도 행복하지 않다면 무엇이 되고 싶은 것이냐. 그러자 나무 껍질은 하느님과 똑같은 신이 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나무 껍질의 말에 하느님은 화가 났어요. 하느님이 손짓을 하자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더니 임금은 몰래의 나무 껍질로 되돌아갔어요. 욕심을 부렸던 나무 껍질은 후회했지만 이미 늦어버렸죠. 나무 껍질은 화로엽 장작에 붙어있게 되었어요. 그러다 화로에 던져져서 타버리고 재만 남게 되었어요. 잘 들으셨나요? 그러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책 읽어주는 안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